이 노래의 원곡은 소찬희 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새로운 경험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실의 이 노래는 소찬희 씨가 부르지 않은 노래들은 여기다가 소찬희 씨가 직접 립싱크하는 겁니다. 접은 목소리인 거죠? 정말 간단하게 접은 노래인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기가 빠진 점이. 자, 음악 주세요. 입이 맞을란지. 아, 난 소찬희 씨 저 보폭이 너무 멋있어요. 왜 나를 포기했는지 이제 알아서 정말 나보다 예전 그녀가 또 쉬웠겠지 나는 그녀를 이제 정리했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나를 의심했다면 오늘의 이런 실패는 없었을 거야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은 하나 후 엎새 ela 그 motto 아니 왜 립스틱을 못 하신대요? 너무 잘 하시네요